안녕하세요! 오늘도 캠핑을 왔지요. 크으! 날씨 찐이네. 여기 캠핑장 길이 진짜 제 있는 구역이 되게 길거든요?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다 리어카가 이렇게 있어요. 나도 갑자기 리어카를 한 번도 안 끌어봐서 리어카 끌어보고 싶어. 장자까지 야무지게 샀지요. 제가 술에 좋은데. 여기 지역은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오늘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부는데. 그래서 좀 체감 온도는 저 영하 18도일 때보다 더 추운 것 같아. 오늘 저의 자리예요. 아 오늘 너무 추워. 근데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. 오늘의 새 텐트. 오늘의 텐트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궁금해서 가지고 왔거든요. 아 요즘 하나도 텐트를 많이 사가지고 내가 무슨 텐트 샀는지 막 기억이 잘 안 나. 요즘 막 저 장비를 막 지르는 재미에 살고 있어요. 이거 텐트도 가성비가 괜찮은데 오 불어지지 않겠지. 아 오늘 티트는.. 내가 한 시간 안으로 하겠어. 오늘 막 바람이 자장만amentos이 최초 공개 시간이 선택 sensi9 최봉개 시간 라 채팅하기 생겼어. 근데 손이 너무 쉬는데 이게 장갑이 터치가 안 돼요 괜찮아 다이소꺼라 또 사면 돼 오 됐어 이제 채팅할 수 있어 안부러가녀 소잉 우와 풀 때 왜 마취? 왜 이렇게 마취 풀 때? 헐 풀 때 불량이야 풀 때 가운데 찢어졌어 좋아요? 보이나? 여기 말인가? 저 어떻게 알았나 보지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모르는 거예요 미팅 소재 이게 풀 때가 너무 높아요 키장이 안 맞아 아 진짜 왜 고맙어 이 바람에 텐트가 계속 흔들려 아씨 이거 어떡해? 이 텐트 너무 길어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졌지? 아 드디어 아 드디어 텐트 완성 3시부터 쳤는데 지금 4시 24분이야 진짜 너무 힘든데? 이거 텐트가 텐트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냥 바람도 많이 불어서 아니 근데 이거 어닝이 왜 이러냐? 아씨 안 되겠다 그냥 어닝 못 쓰겠다 오늘 너무 너무 낮아요 저거 이상이죠? 왜 이런 거예요 이거? 아씨 어닝이 결국에 접어버렸어 오늘은 간만에 매트 갖고 왔어 아 너무 추워 세미나 집에 가고 싶어 손이 너무 얼었어 끝 아 진짜 손 무너질 것 같아 못생겼어 너무 이상한 모양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의 이게 나의 한계야 아따 장작 커세이 일단 너무 추우니까 불을 지키도록 하겠어 아 근데 여기는 장작 되게 좋다 되게 얇네 장작 불 진짜 잘 붙겠다 오늘은 장작 안 펴도 될 것 같아 아씨 뭐야 불이 꺼졌어 일단 첫 번째 먹을까 짜잔 양갈비 갖고 왔어요 오늘 처음 식사는 양갈비 먹을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불이 꺼지네 불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 불티 불티 나한테 튀는 거 아이가 너무 추워 진짜 오늘 바람이 너무 나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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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지 말까 오늘 이거 난로 이거 이거 키지 말까봐요 이거 어떡하지 오늘 안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바람이 많이 부서고 바람이 무서워 와 이제 드디어 불 붙었어요 아 배고파 지지겠네 정말 오늘의 메뉴 첫 번째 양갈비예요 와 근데 양갈비 꼼꼼하게 얼었어 오 나무로 바람 마기를 만들었어 야 아이디어 괜찮죠 와 너무 매워 아 씨 양갈비 덩어리야 이거 왜 안 떨어져 해동이 안 되는데 불씨가 너무 튀어서 안 되겠다 틴트 앞에서 먹어야지 진짜 홀라당 태울 거 같아 위에 자리 옮겨야겠어 오 나의 양갈비 맛있겠다 빨리 익어줘 얘는 그냥 핏기 있으면 먹어도 되나 와 저 양갈비는 처음 구워봐요 안에 들어가서 먹을 준비해야겠다 잠깐만 있어줘 양갈비야 아 진짜 바람 아 너무 추워요 진짜 아 배고파 진짜 아 너무 매워 아 아 아 새우부이도 갖고 왔어요 이거 새우 몇 마리냐 거의 삼십구 아닌가 이 정도면 익은 게 맞을까요 아 너무 매워 맛있어 오 잘 익었어 이것 봐 아 또 눈물 떨어져 진짜 보여요? 내 눈물 눈물 이거만 먹고 양갈비 안에 들어가서 먹을까봐요 아침에 날씨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런데 너무 많을까 대박인데 진짜 양갈비 앞에 안 보여 양갈비 옮겨주고 아이고 이거 새우 오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두면 있겠지? 아 저는 들어가서 먹겠습니다 너무 추워 아이고 아 꽃물 나 오늘 너무 추워 와 오늘 체감온도 내 느낌 20도다 진짜 아 아 먹으려고 하는데 텐트 모양이 진짜 모양이 너무 이상한데 얘는 누가 커튼을 줬는가 텐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래 모양이 찍어서 네 쫙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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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그나저나 찬스 어떡하냐 이쁜한데 이렇게 줄여줘야 되는데 짠 아 좋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 맛있어 다 쓰러져 과연이 맛있으니까 캠프가 콜록콜록콜록 다 끓여야겠네 아 그래도 밖에는 택사 안이 훨씬 더 따뜻하긴 해요 밖에는 바람이 와 우와 마지막 포기 아 이거 먹고 나면 또 먹을 게 없는데 바로는 짠 맛있어 맛있어 너무 추우니까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조개탕 가지고 왔어요 조개탕 귀찮아 귀찮아 가르비도 있어 아 진짜 계속 무너져 어떡해 아프цы 아 der 텐트가 계속 무너져서 도대체 원인집 밖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겠어 아 alone 눈에關 좋겠다 주문바 추우니까 뜯는 것도 진짜 오래 걸리네 여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고추 시원한 조개탕 완성됐어요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밖에 이제 소금 새우구이도 다 됐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오 이거가 근데 아직 다 안 익었다 조금 이따 다시 오겠소 와 내 텐트 엉망진창이다 여기가 내 집이라니 맛있겠다 새우는 아직 더 있어야 되니까 얘를 빨리 먹어야겠어요 오 내가 좋아하네 가리비 아 저는 진짜 해산물 진짜 좋아해요 몸이 따뜻해져 몸이 따뜻해져 아 좋다 아 아 하지만 나도 팡도 먹으네 아주 기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닌다 뭐 안 익었어 아직도 언제 이거 얘 아 어우 추워 어우 얘는 왜 이렇게 안 익는가 근데 아 장작을 더 많이 때워야겠어요 아 아 수제비 먹어야겠어요 오우 해불 수제비 오우 오우 아 무서워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아 다 됐다 수제비 3차전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아 이놈의 텐트 진짜 카리스마다 좀. 잘 뿌렸어. 수제비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새우 단추를 올려서 와... 음... 할 것 같아. 이 텐트 못 얻어. 너무 예뻐. 어? 이거 썸네. 아우 수제비. 음... 음 맛있어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맥혔어. 확인 한번 해야겠다. 어 이거는 좀 된 것 같은데? 원래 소금구이는 좀 태워 먹는 건가? 익은 거 맛입니까? 좀 더 바짝 태워야잖아 소금구이는? 이거 먹어도 돼요? 빨갛게 됐으니까? 음... 음... 짜. 음... 별부이 짭짤하구나. 음 맛있어. 한 초 달. 여기 달 있어 달. 우와 달 오늘 예쁘다 반달이네. 세워. 우와 내 세워봐요. 우와. 패스틸하이오. 아... 맛있겠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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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장이 없는 게 아쉽네. 초장 생각 못겠어. 음 짭조름해 새우 두 개 아 행복해 그래도 껍질째 안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까서 보여드리겠다 이거 하나 깔 시간에 벌써 세 개 오늘 먹었겠다 짠 짠 짜잔 짠 짠 짠 짠 짠 짠 양 짠 짠 짠 짠 짠 아 결국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네 갑자기 싹 달랐어요 저 며칠 전에 로또 샀거든요. 그래서 두 장은 아빠가 지고 한 장은 제가 샀거든요. 그리고 또 세 장이 있는데 내가 이거 1등이 되면 일단 집을 사겠어. 집은 엄청 큰 거여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집을 살 거예요. 그리고 캠핑카도 샀고 텐트는 한 100개는 사야지. 너무 좋은데? 아 됐으면 좋겠다. 제발, 제발 1등을 대게 해주세요. 아 라방 다 했어요. 근데 모기는 너무 아파. 모기 왜 이렇게 아프지? 아 감기 걸렸나? 오늘 찬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감기 걸렸나? 아 일어나기 너무 쉽겠다. 내일 더 춥대요. 진짜 오늘 너무 추워. 진짜 역대급 제가 겪은 것 중에 제일 추워 진짜. 내일은 더 안 춥게 기도하면서. 끝바. 불 안 껐어. 불 좀 꺼줄래? 불 좀 꺼줘. 불 좀 꺼줘. 바이 바이 바이. 여기다가 갑자기 로또가 성장 났어. 로또 보고 자야 돼. 로또가 올린 기점은 늦게 돼서 아까 확인을 못 했거든요. 아 이거는 확인하고 자야겠어. 왜냐면 내가 일정할 거니까. 아 이 땡기 다 하나도 없네. 에이 차이나 차이나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캠핑을 할 수 있는 집. 그리고 캠핑카. 텐트는 하면 될 게. 아 이거. 어흐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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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보이는. 불빵이다. 텐트. 텐트. 아이씨 텐트 보여요? 텐트 완전 아이스인데 아이스? 왜 어떻게 말리지? 밥을 먹읍시다 아침마 아 배고파 아 잠가구 오빠가 근데 오늘 아침은 이거 집에서 쌀 갖고 왔는데 오늘 밥 찔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밥 패스 밥인데 밥이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겠어요 진짜 꽁꽁 먹었어 니 여기다가 시간이 없는데 아이씨 밥 쌀 안 할라 그랬는데 그래도 왠지 국을 보니 밥이 먹고싶어서 그냥 밥 안치려고요 그리고 여기 구독자님들이 제가 밥을 못하니까 밥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맨 처음엔 뚜껑 열고 막 바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뚜껑 덮어서 뜸 들이라는데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 계속 꽂이네 지금 세 번째 꽂았어요 지금 불쏘시개 다 써가지고 여기라 밥 못할 것 같은데 스토브가 짱이구나 스토브는 하난데 밥이랑 국 어떻게 하지? 안 담아구만 사실 이거 밥은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이거 밥은 집에 가서 해먹어야겠어 맛있겠다 골고빠 이건 우리 엄마표 깍두기 저희 엄마 깍두기 진짜 잘 담그거든요 엄마꺼 가지고 왔어 흠 굴이 다르 굴이 왜 다르 하 뜨거 아 뜨거 굴이랑 굴속이랑 뭐랑 해? 아... 아 좋다. 잘 먹었습니다. 내 펄떼 주머니가 없어졌어. 아 이봐요 주머니 실종. 어제 바람 많이 불어서 주머니가 날아갔나 봐요. 아 주머니 여기까지 날아갔다. 대박 사건. 아이씨 그냥 쓰레기 실어야겠다. 아이씨 가방이 더 부끄러워. 그럼 우리 다음 캠핑 때 봬요. 안녕. 수레 좋구만. 수레 좋구만.